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펜션 분양을 면세주택으로 신고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펜션 자주 이용하시나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펜션이 한 6,500개 이상 된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언론 보도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펜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철 성수기 때는 펜션 계약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때 펜션 개발이 붐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제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허가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편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건설업자가 있는데 펜션 건설 허가를 아주 요지에다가 이렇게 좋은 목 좋은 곳에다가 펜션 허가를 냈는데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은 해야 되겠고 편법을 짜냈습니다. 어떻게요? 다세대로 허가를 받았어요. 다세대로. 이 펜션 사업자가 다세대로 허가를 받아서 실제 공사는 펜션으로, 펜션 용도로 공사를 한 거예요. 다세대로 허가를 받아서 펜션으로 분양을 하려니까 좀 꺼림칙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세대로 허가를 받아서 용도 변경은 여관으로 했습니다. 여관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실제 분양은, 실제 건축가 분양은 펜션으로 분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한다면 펜션 관리 법인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모든 경영과 경영에 대한 위탁을 관리 법인에 다 주었습니다. 펜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금 신고를 해야 되죠. 이 펜션 건설업자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했을까요? 허가는 다세대로 받았어요. 실제 건설은 펜션으로 했는데 다세대는 면세고 펜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펜션 건설업체가 세금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다세대는 면세니까 면세로 신고를 하고 만 거예요. 세금을 좀 회피하려고. 과세관청에서 가만히 놔두었을까요?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하러 가는 기관입니까? 세무조사를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죠. 국세청에서는 용도변경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다세대로 허가받아가지고 여관업으로 용도변경해서 실제 분양은 펜션으로 분양을 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펜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펜션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그 펜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임이 신고도 하고 거기 거주를 할 텐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등록 전임이 신고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사용일지를 보니까 펜션회사 관리회사의 운영일지를 보니까 1년에 열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역락 없이 펜션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세관청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편법으로 분양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변경제를 수집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해서 세금과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본부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